이런 미인을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. 이건 어때? 마누라가 먼저 이혼하고 싶어주던 거 안 되는 거야? 어떡해. 견사리 가사나 봐. 수 없는 선을 정복했었지. 모조리, 모조리, 모조리. 정말 동교와는 다르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? 제 아내를 유혹해 주십시오. 한 번 저거 보내줘봐. 네가 알고 있는 네 안에 모든 것. 며칠 잔는지, 며칠 깨는지, 울먹는지, 망산지, 노펜트인지, 이 모든 짓 다 적으라고. 내 흥미를 끄는 선이 아직 남아있다니. 밥 없는 아주 스펙타클한 여자일 것 같아. 제가 좋아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조만간 넌 자유입니다.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씨진도 마세요. 죽여버릴 거예요. 만치 않아, 만 만치 않아. 만치 않아. 밥하고 나, 만치 않아. 그럼 두 번 다시 내 몸몸. 새, 그리지 않음.